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해밀 이주원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별자리별 운세를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냐면 정갈자리에 많은 게 모여 있죠 이번 달에 많이 모여있게 되고 정갈자리의 모토가 뭐냐면 재생과 회생이에요 그러면 다시 하고 싶다는 거지 그리고 다시 만나고 싶다 다시 어떻게 하고 싶다 다시 어떻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게 정갈자리의 어떤 별자리가 집약이 되고 그 에너지들이 나옴으로 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가져온 것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제외할 수 있을까요 라는 카드를 가지고 여러분께 왔습니다 자 그 전에 광고 말씀 자 저희 타로 뉴스가 조회수는 높은데 구독률이 낮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타로 뉴스를 더욱 더 성장시키기 위하여 자 그리고 저 해민 이주원을 더 성장시키기 위하여 뭘 해야 되겠죠 구독 자 그리고 주변에 알려주기 해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정성을 들여서 자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신 길에 구독하자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자 구독을 눌러주시면 엄청 복 받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 그녀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와 그녀와 제외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헤어지지 못하는 아픔이 있죠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은 다른 세계를 또 만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잘 헤어지지 못하죠 그리고 진한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드려볼게요 제가 여기에다가 오늘 보조카드까지 딱 써서 내가 안 된다 하거든 그만 잊어주자 잊어주는데 원망하면서 있는 건 아니고 용서하면서 사랑합니다 하면서 떠나 보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와 그녀와 제외할 수 있을까라는 카드를 가지고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선택했습니다 자 선택해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자 해석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자 1번부터 자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자 해줘요 자 이 카드는 우선은 제외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카드로 봤고 자 그리고 거기에 과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고 미래로 해서 연애운을 나누어 봤고 자 그리고 정말로 나중에 이 카드로 제외할 수 있을까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카드로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이 사랑의 운으로 보게 되면 약간 사랑할 이거는 지금 현재죠 현재 상태로 본다면 그러니까 사랑의 중간지임이죠 자 그러면 제외한다는 것은 지금 상태는 좀 헤어져 있거나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상태로 본다면 우리 구독자분은 어떤 거냐면 약간 변화 과거에도 변화해서 왔고 현재도 변화하고 있는 어떤 상태로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과거에 지금 이게 6이니까 과거에도 이게 본인 상대방 그리고 관계성이 되는데 과거에 보게 되면 남성에게 어떤 뭔가 변화의 주도권이 있고 거기에 여자가 여성이 이렇게 앉아있죠 여기 보게 되면 여성이 앉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사랑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성이 완전히 여성분이 상대방 우리 남성분에 대해서 완전히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이 카드로 보면 되면서 거기에 어떤 관계성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약간은 만약에 헤어졌다면 헤어졌다면 이 카드로 봤을 때는 어떤 거냐면 명확하게 뭐가 어떻게 된 관계에서 뭐가 어떻게 됐다 확정적이지 않게 결론이 완전히 나지 않게 약간 헤어지거나 그런 상태인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현재는 조금 움직이는 기운이 있고 두 분 다 현재의 기운에서 보게 되면 중요한 계기를 맞이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맞이하고 계신데 그 속에서 아마 지금 넉 달을 기다리라는 카드가 떴어요 포소득이기 때문에 넉 달을 기다리는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카드는 우리 상대방이 그러니까 구독자분도 있지만 구독자분도 되지만 상대방이 약간 움직여서 어쩌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려요 이게 지금 전차가 움직이고 새로 시작하는 기운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넉 달을 기다린다는 어떤 카드가 떴거든요 여기 이렇게 칼 4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한 넉 달 정도로 보고 헤어진 지 넉 달 정도로 보고 어쩌면 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카드가 떴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잔을 들은 컵을 뜯고 거기에 여자가 칼을 들은 카드를 뜯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컵 9이라는 것은 감정의 만족의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래서 이 1번 카드를 조합을 해보면 어떤 거냐면 이게 약간 변화, 변동, 사랑의 변화, 변동이라든지 지금 헤어져 있는 기간으로 본다면 약간 넉 달 정도를 소유하면서 다시 재회할 수 있을 같아 보여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어쩌면 여성이 약간 칼을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냉정하게 어떤 상황을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지금 1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은 이상하게 명확하게 어떤 뭐 속에서 헤어졌다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다른 사람이 있다 아니면 잘못했다 이런 거에서 헤어진 게 아니고 이상하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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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이게 지금 페이지 소드거든요 머릿속에 생각을 아예 만들어내서 어떻게 그렇게 하였는가 넉밖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약간은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그렇게 되어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니까 한 넉 달 정도로 보면서 아마 제외할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카드를 뽑아서 제외하는 게 좋은가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둥지 카드가 떴죠 자 그러니까 우리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제외하는 게 좋습니다 좋게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매정하게 혹시 우리 여성 구독자분들은 너무 매정하게 하지 마시고 좋게 해서 운명을 맞이게 되면 둥지 안에 이게 지금 다 들어있잖아요 자 그래서 좋게 되면 가족이 될 가능성도 있다 오랫동안 얽혀 가면서 소중한 사랑을 나눌 수도 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너무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생각의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막 여러 가지 공상의 나래를 펴잖아요 자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1번 구독자분들은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아먹고 혹시 제외의 기회가 오거든 제외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기운 자체가 상당히 좋은 기운이에요 좋은 어떤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카드니까 우리 1번 구독자분들은 제외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보자 자 그리고 어쩌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럼 이번엔 이 기운 자체준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은 고정중이네요 네 다시 한번 하시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면 저희는 아깐 여기에는 그런 한 가지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들어가보고 그래서ощущ로 이런 게 이larını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자, 제외할 수 있을까의 카드를 보게 되니까 여기에는 카드가 이상한 여성 카드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어요. 여성 카드가 많이 나오고 여성 카드가 많이 나오고 거기에 여성이 주도권을 좀 많이 가진 카드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똑같은 카드를 따로 뽑았는데 제가 스트렝스 8번을 그대로 뽑았어요. 그렇게 되고 그 속에서 이거는 어떤 연애관계로 본다면 어떤 거냐면 여성들이 많이 나오기, 여성들이 주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 2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여성들과 어떤 관련성이 크고 그 속에서 어쩌면 조금 금전적인 면과 관련되면서 아마 뭔가 잘해나갈 수 있을까, 잘해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남자를 내가 잘 다스려서 내가 잘 케어하면서 이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약간 소원해지거나 헤어져 있거나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카드 해석으로 본다면 이 카드 해석으로 본다면 제외는 거의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도 여자가 사자를 다스리고 있고 여기도 여자가 사자를 다스리고 있고 여기가 컵 10번으로 행복한 카드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컵 4번이 이상하게 썩 내키지 않는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컵 10개가 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행복한 카드로 연결이 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봐도 과거로 보게 되면 새롭게 소중한 것을 바라보는 그리고 서로 서로 사랑한 그런데 이게 주변에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이 남자가 나만 좋아할까라는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2번을 선택하신 우리 분들은 여성 구독자분이 상당히 자존심이 사실은 있으세요. 그래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에서 비교가 된다든지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렇게 해서 어쩌면 헤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 2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헤어진 지가 크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로 연락이 되거나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복해지고 그 남자는 나만 좋아해주는 어떤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우리 2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크게 설명할 게 없고 제가 볼 때는 그거 할 것 같거든요. 이게 제외도 가능하고 거기에 헤어짐의 카드가 사실은 안 떴습니다. 제외도 가능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자, 제외하면 행복할까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제외하면 행복할까요? 했을 때 자, 신중히 생각하고 있고 자, 그 남자가 후원자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유니온 카드가 떴죠. 자, 같이 남녀가 손을 같이 잡고 있죠. 자, 그래서 어쩌면 제 카드와 이렇게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이 카드를 저는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너무나 신중한 그리고 거기에 자존심이 강한 자, 그래서 어쩌면 금전과도 약간 결부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약간 소원해지거나 아니면은 좀 뜸해지거나 자, 그럴 수 있는 건데 이거 같이 해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2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도 사랑하고 만나서 행복한 유니온을 이루게 되면 아주 좋을 것 같다. 2번도 좋다. 알았죠? 자, 2번 선택하신 분들 제외운 좋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 순서가 대표님 틀렸죠? 이게 여기로 간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자, 이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대로 해서 자, 3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가 여성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카드예요. 여기도 비밀을 여성이 간직하고 있는 카드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도 아름다운 여성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우리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이 제외의 모든 주도권은 여자분들에게 있으세요. 그렇게 되고 자, 비밀은 누구에게 있다? 여성분에게 있다. 자, 그래서 여성분에게 비밀이 있고 이거는 자꾸 문 카드에 하이지 프랙티스에 하이지 프랙티스에 자, 그리고 남자는 생각하고 있고 자, 이런 어떤 카드가 지금 보이죠? 여성이 억수 아름답죠? 아름답게 보이는 어떤 카드가 떴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완직 7개가 나왔기 때문에 경쟁이 경쟁의 어떤 상황에 돌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카드를 조합해보면 우리 여성분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 첫 번째로 자, 두 번째로는 이게 아름다운 여자애 자, 그리고 남자가 말을 잘 하지 않는 것 자, 거기에다가 어떤 보게 되면 돈이 많으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카드죠. 자, 그래서 돈이 많으면서 상당히 지금 네, 행복 뭔가 남자가 생각이 많은 카드가 떴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남자의 어떤 주도권을 가진 게 아니고 아름다운 여자의 그런 남자는 뭔가 약간은 생각이 많으면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 거기 여성분은 조금 좋아하는 이성도 많고 자, 거기에 약간은 비밀이 있으세요. 있으시면서 우리 여성분이 약간 애정적인 비밀을 가지면서 생각 중이어서 아마 단절이 되거나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자, 거기에다 미래도 사실은 잘 알 수 없대요. 알 수 없고 거기에 완성점을 이루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썩 좋은 어떤 재혜운을 재혜운으로는 볼 수 없다. 3번은 볼 수 없고 자, 거기에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어떻게 이 카드는 보게 되냐 자, 카드가 자, 우선 첫 번째로 여성분이나 아, 그쪽이 혼자 있는 것일까 자, 제외가 가능할까 자, 혼자 있는 것일까 자, 여기 또 여성 카드가 떴죠. 자, 그리고 제외가 가능할까 자, 여기 보세요. 자, 혼자 있는 것일까 하니까 아, 우선은 다른 사람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하게 근데 여성 카드가 뜯고 마음이 계속 이렇게 팔랑개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카드가 떴거든요. 자, 거기에 신중함의 카드가 떴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는 걸까에는 마음을 뭔가 계속 재고 있거나 어떻게 하거나 하면서 약간은 어 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닌데 어쨌든 신중하게 위스덤 카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않는 카드가 떴고 자, 그리고 제외가 가능할까 해보게 되면 자, 용이 파이어 하고 있고 미로를 미로를 건너서 자, 이 카드와 이렇게 딱 붙으면은 뭔가 제외가 가능해진 자, 이 벽난로에 불이 들어가는 카드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제외가 가능해집니다. 자, 근데 이거는 여성분이 계속 흔들리면서 세월을 조금 보낸 다음에 제외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 카드는 이렇게 해서 몇 월에 지금 지금부터 몇 개월이 흐른 다음에 제외가 가능할까를 제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8월 6개월이니까 자, 다음 달 그 다음 달 자, 제가 뽑은 거 이제 여기서 뽑았잖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자, 이게 지금 카드는 이거 빼고 이거 시큼한 거 이거 빼고는 크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이 카드를 구독자분이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다음 그 다음 달 12월 그러니까 지금이 지금 달을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 달 또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여자가 여자가요 이렇게 이쁘게 이쁘게 여자의 나체 사진 보이죠. 이럴 때가 어여쁜 여자를 상징하는 이상형의 상징이거든요. 5개월 될 때 5개월 5개월 정도 되었을 때 완벽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둘째 달과 셋째 달도 가능하긴 한데 자, 다섯 번째 달이 조금 더 확실한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3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제외가 가능할까 하는 거에 답을 드리자면 제외가 가능하긴 합니다. 가능한데 여기에서 여성분이 계속 뭔가 생각이 많고 약간 위로 속을 헤매는 듯한 기분이 들거든요. 자, 그래도 그 헤맨 세월 뒤에 분명히 돌아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럴 때 둘째 달 앞으로 둘째 달 자, 그리고 둘째 달, 셋째 달 다섯째 달에 약간 돌아올 것 같은 가능성이 많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자, 그 다음에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아마 과거에 보니까 완전히 이게 약간은 돈 막 이렇게 지금 돈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자기의 어떤 집이라든지 내지는 삶에 대해서 미래적인 삶이나 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많이 싸우고 헤어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카드로 봤을 때 자, 그런데 남성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많이 싸웠고 그리고 노력했고 보는 카드가 보고 지금 현재로는 그래도 돈이라든지 금전과 관련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카드다. 자, 그리고 어쩌면 가정을 이룰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모습으로 봤을 때 자, 그리고 미래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결심이 이루어지면서 하는데 이게 현재가 어쩌면 지금 현재 생각이 미래보다 더 황금빛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는 오히려 더 좀 색깔도 그렇고 여기 보면 돈도 많죠. 많은데 현재가 좀 더 긍정적인 상황으로 뭔가 생각하고 계시고 하는 모습이고 오히려 이게 세월이 흘렀을 때는 썩 좋지 않은 어떤 관계성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4번 카드도 어쩌면 그냥 지금의 어떤 현재의 위치라든지 내가 가고자 하는 이상형 배우자 아니면은 어떤 미래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과 결부하면서 그냥 계신 게 어쩌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금전적인 거라든지 어떤 관념이라든지 서로의 환경이 맞지 않아서 헤어졌고 거기에서 현재의 모습으로 봤을 때 어떤 금전적인 것 과정적인 환경 미래의 삶 이런 걸 위해서 약간 생각하고 있는 모습인데 거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은 더욱더 약간은 냉정하고 좀 현실적인 판단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자, 그렇게 보이는데 자, 그러면 제가 카드를 또 뽑아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드는 정리를 하는 게 나을까 제외가 가능할까 자, 정리를 하는 게 나을까 자, 두번째 제외가 가능할까 자, 여기도 오고 소식이 온다고 옵니다. 자, 이게 제외가 가능할 것 같아요. 헤어지는 게 못 헤어진다고 나옵니다. 못 헤어진다. 왜? 여기서 배가 두 척이 마주보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또 평화적인 게 떴고 자, 운명처럼 만나서 마음이 똑같고 평화적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이 헤어지는 게 나을지는 못 헤어진다. 자, 그리고 헤어지고 나면 오랜 동안 이 사람을 기억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선은 헤어지는 거는 조금 생각해보자 완전 헤어지는 거는 자, 그렇게 보이고 자, 제외가 가능할까 에는 소식이 온다고는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카드도 보이다시피 이 카드도 아마 이 우리 4번을 선택하신 분들도 아마 기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간이 오랜 동안 걸려도 이것도 지금 네고티에이션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보게 되면 뭔가 오랜 동안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긴 세월 흐르다 보면 뭔가 소식이 온다고 나오기 때문에 소식이 온다고 나오는 거지 완벽하게 어떤 결말을 지금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아까 우리 4번을 선택하신 지금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제외 가능할까 에는 소식이 온다. 그런데 만남은 아직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소식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마음이 쉬 이 사람에서 마음이 쉬 떠나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분위기가 형성은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어쩌면 오랜 동안 고민이 고민을 계속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제외 운의 카드를 뽑으셨어요. 자, 솔직히 4번은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4번은 기다려 보시고 메시지가 오게 되면 그때 한 번은 만나보자. 제가 드리는 조언은 한 번은 만나보자. 그리고 그 뒤에 판단은 그 다음에 하자. 자, 메시지는 온다. 연락은 온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5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 5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여기에는 여성이 상당히 남성을 좋아하는 카드가 떴어요. 월드를 이루었고 여성이 컵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컵 카드가 떴죠. 지금 현재가 막 칼맞고 계속 지금 달 카드 뜨고 현재가 굉장히 불안하면서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지금 5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이에요. 자, 근데 거기에 우리 여성분들이 마음이 많이 들어가 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을 쉬이 끊어낼 수 없는 마음에 있고 우리 여성분이 굉장히 마음을 많이 주고 마음을 많이 아파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카드가 보여요. 자, 그러면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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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 저스티스가 뜯거든요. 자, 그러면 4개월이 지난 다음에 행복해질 수 있는데 칼을 들고 분명히 지켜보자. 이렇게 나온 카드가 미래의 어떤 연애운으로 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얘기냐. 자, 지금 상태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자, 불안해서 어떻게 흘러가야 할지 앞으로 알 수 없고 그리고 우리 여성분이 여성분들이 구독자분이 구독자분이 되거나 5번에 어떤 관련된 여성분이 상당히 마음을 많이 닿으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데 미래에서는 오히려 만약에 좋은 결과가 온다 하더라도 아마 이렇게 칼을 들고 약간 재고 있는 카드가 지금 떴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는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카드를 든기 때문에 제외냐 아니냐를 말할 때는 제외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외를 해서 어쩌면 다시 이 사람을 지켜보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뽑아볼게요. 자 이 사람 믿어도 될까요? 자, 제외할까요? 여성분이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의 카드가 보였기 때문에 제가 두 종류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 사람 믿어도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제외할까요? 자, 미로를 헤매지만 제외한다고 나오네요. 보세요. 믿어도 될까요는 사랑하여서 모션이죠. 그래서 뭔가 움직이는 거고 자, 지금은 약간 감정이 출렁이고 있는 거예요. 자, 감정이 출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달 카드랑 이 달의 문 카드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큐피터가 떴죠. 그러니까 애정적인 면에서는 조금 믿어도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의 주변 상황이라든지 가정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속에서 조금 믿지 못할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제외 가능할까요? 했을 때는 역시 헤매는 카드가 떴고 거기에 여성 카드가 떴고 자, 우리가 잘 뽑는 벽난로 카드가 떴죠. 자, 그러면 제외가 되면서 불이 타오르는 거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운이에요. 그래서 우리 5번의 지금 마음이 불안한 우리 구독자분 제외 가능합니다. 가능하면서 이게 지금 칼 4개기 때문에 넉 달도 되거든요. 자, 그 속에서 여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가지면서 난로가 난로가 탄다이. 자, 그러니까 좋은 운으로 흘러가니까 염려 마시고 제외 가능하다. 자, 5번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 제외 가능할까요? 했을 때 마음 상하신 분 힘내세요. 제외 가능합니다. 자, 돌아올 것 같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1번에서 5번까지 제가 보조카드까지 써가면서 여러분들께 우리가 잊지 못하는 그와 그녀에 대해서 자, 카드를 뽑아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잊어라 하는 번호도 있었고 기다려봐라 얘기하는 번호도 있었거든요. 자, 그 속에서 우리는 잊을 때도 기다릴 때도 어떤 마음을 해야 된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자, 미워하면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암이 됩니다. 암 스트레스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약간 용서하는 마음 또는 그 사람을 기다리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타로뉴스 혜민 이주원이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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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